고향 영주 갑니다 낙동강 거슬러 고첩한 요리 밑에서 물장 묻히며 낙하시아 향기의 어린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까 허가는 강물에 고향 비거던가 신영조영전 앞에 뺏힌 그 조화가 아직도 바뀌고 있네 벌써 고의를 덮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구나 어린 시절 꿈꾸던 세계 챔피언이 언제쯤 볼 수 있나 고첩을 때리기 목교를 더욱 이뤄던가 정감산 정기 바닷돈 거흥 무밤 나 똥간 거슬러 소천군이 됐어 물장구 채면 아가시아 향기의 어린 하늘 이 다음에 무엇이 될까 흘러간 강물에 흘러간 강물에 신경 주역전 앞에는 내 친구 조아가 아직도 버티고 있네 불소고의를 놓친 지금 무엇을 한지 궁금하구나 어느 시절을 꿈꾸던 세계 챔피언이 언제쯤 볼 수 있나 소천군의 애는 북결에서 미뤄본다 소천군의 애는 북결에서 미뤄본다 오도독 고정 고정 교사로